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스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는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최고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로마서는 보석이요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 성경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요 또 보석 덩어리로 가득 찬 성경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특별히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믿음으로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너라는 것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자녀와 내 후대를 내 인생을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유죄 판결을 얘기합니다 즉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유죄가 아니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착하고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평생을 선한 양심으로 살아온 어떤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개인과 가정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와 실패가 찾아와서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공은 아니더라도 왜 내 삶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과 저주가 오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실제 어느 의사 장모님께서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의대 다닐 때에 아버지가 큰 병원에 병원장이면서도 그 병원 건물의 주인이 그런 아버지를 둔 과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주변 친구들은 늘 이 친구를 보면서 너는 좋겠다고 그냥 대충 적당히 공부하고 졸업만 하면 너의 미래와 인생은 보장되어 있지 않냐라고 늘 부러움을 받는 그런 과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졸업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의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됐습니다 그 병원장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원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버려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이 병원, 저 병원을 또 돌아다니면서 월급 받는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고 양심적이고 실력과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속과 영적인 신분입니다 아무리 실력, 능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그 법대로 결국 망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최고의 저주와 재앙은 바로 정제라는 것입니다 정제는 뭐냐면 곧 심판입니다 결국은 뭐죠?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정제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수요일에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은 더 이상 정제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진 법적으로 해방받은 그러한 영적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스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분명히 해방받고 분명히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얽매여 있고 묶여 있고 뭔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유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제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는 순간 말씀을 놓치는 순간 의의 무기여 의의 종이라는 이러한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와 율법에 잡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 자신이 정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상처가 많고 나는 늘 실패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되고 나는 응답이 없고 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스스로를 정제하고 판단하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무너뜨리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실패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의 예트를 과감히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법적으로 해방받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정제함이 없다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는 은혜 아래 있으며 은혜가 왕로를 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영의 생각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히브리 신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편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구약의 율법과 전통 그리고 유대사상으로 완전 각인 체질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구약사상과 율법의 옛 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옛 사상과 옛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체질과 틀을 바꾸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신자들에게는 기존 유대교회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가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대만의 성교사역을 다녀왔습니다 9월에 있을 예비 캠프를 봄 캠프를 준비하는 예비 캠프와 또 이제 우리 타이페이 예원기의 성도들 또 대학 교수님들 모시고 집중 훈련들 인도하고 왔습니다 예비 캠프를 하다가 타이페이 시내 가게를 지나가는데 화장품 가게 앞에서 어떤 백인이 대만 사람이 아니라 백인이 중국어로 유창하게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유대인 자기 유대인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국어로 유창하게 자랐냐고 아 자기 중국이 한 3년 있었고 또 대만에 온 지 한 2, 3년 됐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영국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한테 아 우리 성교사님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오라고 그럼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죠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개종한 쉽게 말하면 배신한 그 히브리 유대인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개종하는 순간 기존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출교를 당합니다 호족에서 파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득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현실적인 고통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의 신앙과 믿음들이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갈등하게 되는 거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뭘 말하죠?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히브리스를 보고 흔히 믿음장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어떤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테크닉이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엄청난 비주얼들이 사진에서 펼쳐집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분명히 엄청난 비주얼이었는데 흔히 만찍남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분명히 인스타, 페이스북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그런데 실제 보니까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원본이 필요한 거예요 원본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즉 믿음이 뭡니까? 실제 상태, 근본의 상태, 본질의 상태를 제대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상을 잘 보지 못합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고 뭘 보는 거죠? 실상의 반대가 뭡니까? 그게 바로 틀린 허상입니다 사단은 주로 허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틀리게 보도록 잘못 보도록 진짜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허상에 속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그 상처와 아픔 그로 인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러면서 애국에 팔려갔던 그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충격과 현실들 실제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이 아니라 뭐죠? 허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허상에 잡혀버렸더라면 요셉은 평생을 상처와 복수심으로 원망의 틀과 올무에 갇혀가지고 평생 무너지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늘 형들에게만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자기에게는 전혀 아무런 기대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흘 왕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힘도 없고 우리 집은 늘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은 아무런 힘도 없고 내 남편과 내 자녀는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예배도 회복이 안 돼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실상인 것 같지만 뭡니까? 실은 허상입니다 허상 이 허상을 만약에 진짜 실상처럼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올바른 관점입니다 믿음의 실상을 가지려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신앙사활은 관점 싸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지금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지금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로 대부분 보니까 자기 중심적 관점으로 자기 중심적 관점이 뭡니까? 늘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니면 주로 육신 중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틀리게 보고 있으면 결국 틀린 답,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린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복원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서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실은 내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실은 내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강한 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만 속게 되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경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인도 받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재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어려움들을 영적으로 먼저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누구누구 때문에 뭘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허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에게 남들에게 다 있는 그 아들 그 아들이 왜 내게는 없는지 아니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안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보고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시린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는 순간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당시 이스라엘 아들들, 남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와 시대의 영적 문제를 살리고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거기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그 속에 예비되어 있는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허상에 속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참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증거를 얻는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실상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증거 그러면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의 역사와 응답 아니면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반대로 어떤 뭔가가 새로 생기게 되고 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올바른 믿음의 증거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올바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증거입니다 보통 응답 받았다 우리 이렇게 간증하고 포럼합니다 또 뭐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포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짜의 응답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받은 응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역의 지교의 모임 미션원 모임을 이렇게 순회하고 자주 가다 보면 늘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또 포럼을 들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지역 식구들이 막 포럼을 합니다 그런 포럼을 들으면서 과연 응답의 기준이 뭐냐 응답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응답의 기준이 과연 뭐냐는 거죠 결코 내 개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감정도 기분도 기분도 아닙니다 실은 내가 받은 뭔가의 체험과 응답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 얼마나 어디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단은 무엇입니까 그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후대가 그 주간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의 증거라는 거죠 그게 강단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주간에 주신 그 말씀을 증거로 안 잡는 거죠 말씀을 증거로 안 잡고 뭐를 증거로 잡습니까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힘들다 어렵다 좋다 안 좋다 아니면 마치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설레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아예 못을 딱 박아놓는 거죠 한 번 열심을 내서 아니면 방법과 노역을 통해서 한 번 응답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은 결코 응답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응답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 이 응답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이 응답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된 건지 그 근원이 어딘지 그 출처가 어딘지 여러분 눈과 뭔가 호의를 베풀 때 그냥 덥석 물론 받는 것도 좋지만은 이 사람이 이 호의를 왜 베풀는지 그걸 알고 받아야죠 그래서 먼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아야 되죠? 말씀의 증거를 잡으라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아멘이고 안 좋을 때는요 푹 낙심해서 마치 지구가 무너질 것 같이 그건 벌써 말씀의 증거가 없는 사람인 거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그럼 기도 수첩은 뭡니까? 강단의 말씀 속에서 그날 하루 나와 내 삶의 현장에 성취될 오늘의 말씀이자 오늘의 이정표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 수첩입니다 그래서 실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너무 응답 받으려고 너무 막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거나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응답 받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참된 응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매일 매주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서 있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취와 말씀의 역사가 바로 참된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 응답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과 현실과 문제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막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기도 응답의 증거가 오게 됩니다 기도 응답 중의 응답은 뭡니까? 기도 응답 중의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만웨어를 누리는 것이 그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이 인만웨어를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바로 원리스를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응답 중에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뭔가 특별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갑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막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갑자기 신분이 해결되고 그게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함께한 결과 생명과 평안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빨리 노예에서 벗어나서 내가 빨리 가정총무가 되고 내가 빨리 뭔가 애국의 총리가 되고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죠 이런 응답을 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사문으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끼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역에 가서 사약자들 폼할 때요 거품 빼고 목사님 왔다고 해서 뭐 안되는 2, 3, 7, 서민 이런 거 얘기하니 솔직하게 솔직하게 폼합니다 빨리 내 남편이 회개하고 보금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내 자녀에게 다메색 시간표가 빨리 찾아와서 랩몬티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와서 원약의 대열에 서서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무너진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져서 본당 헌당에 헌신도 좀 하고 전도와 성교에 한몫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한 증거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마태범 6장 32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너희 하늘아버지가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시는 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죠?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안 주실까요? 왜 나에게 안 주실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성경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의 물이 멈추고 만나와 매출하기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 펼쳐지는 그런 뭔가 드라마틱한 증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소설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받을 응답의 시나리오를 다 미리 써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소설은 픽션이라고 합니다 픽션이 뭡니까? 허구입니다 허구 지금 나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 지금 내가 인도받고 있는 나의 영적 흐름 지금 우리 가정이 인도받고 있는 영적인 흐름 그러한 영적 사실이 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금의 응답이고 지금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상상력이 아니라 픽션의 반대말이 넌픽션입니다 넌픽션은 뭐냐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실화 실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뭐라고요? 실상입니다 실상 실제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상태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흐름을 타고 있고 그걸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걸 잘 못 봅니다 나를 못 봐요 우리 가정을 못 봅니다 그 허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위기 보니까 제가 뭔가 여러분들 아니 제가 감히 부목사 주제에 문 여러분들 제가 야단을 치고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쉽게 좀 설명을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절대 뭐라고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그럴만한 주제도 안 되고 그럴만한 신분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 말씀의 증거 실제 기도응답의 증거 이 두 가지 합친 것을 보고 우리는 삼오늘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 남편 내 가정을 잡고 있는 여류구가 당장 무너지지 않더라도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가 나살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이러나 걸어라 해서 벌떡 일어서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증거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지 늘 홍해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홍해만 다른 건 저 홍해 언제 갈라질까 늘 홍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 홍해 안 가르십니다 여러분 왜? 그 홍해 갈라진 거 보고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아닌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과연 누구시냐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나에게 성취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증거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만남과 내가 가는 장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역사하실 기도응답의 증거를 미리 앞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의 인만웰 속에서 누리면서 승리하는 함께 하심의 증거를 먼저 앞서 붙잡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게 사모느리죠 이런 증거가 따르는 참된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스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장을 넘어서서 나오는 게 바로 히브리스 12장입니다 그 히브리스 12장의 1절 2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참된 증거가 따른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실상을 보고 있습니까? 허상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주여 무슨 말이죠?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뭔가 성경적인 지식, 신앙의 연륜, 경륜 그거는요 믿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시입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인이시여 그러면서도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온정케 하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뭐하자고요?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좋다 물론 여러 가지 기준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믿음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보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하다 불로 연단해도 전혀 개의치 않다는 겁니다 사다랑 메삭 아벤노고가 풀무웃불에 들어가야 돼요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죠 적당히 자기 합리화하죠 아이고, 뭐 한 번, 뭐 오늘만 날이냐 그렇죠? 다음에 시향상을 잘하면 되지 뭐 아마 다 흔들릴 겁니다 근데 오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산업에서 믿음의 실상을 바르게 붙잡고 믿음의 증거를 놓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올 한일을 마치면서 더 나아가서 내 생일을 마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의 멸류관 전도자의 멸류관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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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